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강남권 3개구는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구현대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걸려있는 악구정동 제1투표소 1700명 93.7%가 고 후보를 찍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겨우 100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7대 1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로 소득도 없는 은퇴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에게 집을 처분해야만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책이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전형적인 대급 투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아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더마한 마음으로 강남권 계급 투표도 민심의 표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부일 뿐이죠. 무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낮추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바라면서 투표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보수야당의 압승,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판도를 가장 크게 좌우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7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분출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라고 공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내리고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대거 풀라는 거죠. 반면 여권 내부에선 서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다음 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공공주도 공급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LH 투기 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부동산 부패 청산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반면 여당 안에서는 보유세나 주택 공시가격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손봐야 한다. 정책 조정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 부당함도 있고 너무 세금이 급상승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세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쪽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심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야당을 밀어주고 여권을 심판했다. 뭉뚱그릴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중에서 특히 서울시장 구선 결과는 눈길을 끕니다. 부산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석밖에 얻지 못한 여당 약세 지역이었죠. 반면에 서울은 민주당이 전체 49석 중 41석을 싹쓸이한 여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39.18% 득표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또 3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민주당 후보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위를 했는데 이번엔 오세훈 후보가 서울 전역을 석권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거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오 후보가 석권한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뚜렷한 득표율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권 3개구는 오세훈 후보에게 그야말로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줬습니다. 강남구 73.5% 서초구 71% 송파구 63.9%가 오 후보를 찍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 오 후보 득표율 1위에서 3위까지를 모두 기록한 겁니다. 오 후보 전체 득표율보다 훨씬 높죠. 특히 대표적인 대단지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죠. 강남구 압구정롱에선 오 후보가 무려 88%를 득표했습니다. 구현대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걸려있는 압구정동 제1투표소로 좁혀볼까요? 투표수 1815명 중 1700명 93.7%가 오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 투표소에서 박영선 후보는 겨우 100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17대 1입니다.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몰표가 보수야당 후보에게 쏟아진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기대를 투표용지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에 집판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죄인입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전형적인 계급 투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아야 한다. 적극적 의지를 투표로 표출한 것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강남권의 계급 투표 이번에 처음 나타난 건 아닙니다. 11년 전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맞붙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계표 당시의 한 후보는 20%포인트 안팎의 열세로 나타났던 여론조사 결과를 비웃으면서 2% 넘게 오우보를 줄곧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 개부터 강남 3구에서 오우보에게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새벽 4시 개는 기어이 팔이 뒤집혔습니다. 오우보가 0.6%포인트 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이 민주당 색깔로 덮인 와중에도 강남 3구에선 송파병 한 곳을 제외한 지역구가 모두 보수야당을 택했습니다. 물론 부유층이 몰린 지역에서 보수정당 지지세가 높은 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강남권의 계급투표에선 이런 일반성을 넘어서는 특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강남 부유층이 출신 지역 또는 이념에 따라서 보수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볼 수 있는 반면에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특히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정책의 유불리가 투표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정권과 정책에 따라 엄청난 자산이익이 왔다갔다 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죠.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과 과세표준 인하 등을 거치면서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집값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줄어들었던 겁니다. 보수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세율이 일부 상향되고 집값이 크게 뛰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겐 헌실적 문제로 닥쳤습니다. 그러자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불만을 이번에 다시 한번 계급투표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동산 계급투표가 강남 3구를 넘어 종부세 대상 가구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간축도 나왔죠. 강남 3구에 이어 오세훈 후보 득표율 4, 5위를 용산구와 성동구가 차지한 것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가구가 늘어난 것과 연관관계가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나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종부세 대상 가구는 올해 1월 기준 서울 전체의 16%인 41만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수이고 지난해보다 47% 급증한 건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의 계급투표를 전체 부동산 민심으로 등치할 수는 없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서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주택 세입자 가구입니다. 2019년 기준 51.4%로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무주택 임차인 가구도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투표로 표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낮추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바라면서 투표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진 데 대한 실망과 불만 여기에 임대차 보호법 국회 통과 직전 전셋값을 선제인상한 직권 세력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응징투표에 나섰거나 여권 지지층의 경우는 아예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들 사이에 서울 가구의 33% 정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고가 주택 소유 가구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수십만원까지 올랐을 겁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강남권과 집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깔려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부동산 민심을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요약하자면 부동산 민심은 결코 하나의 결이 아닙니다. 다층적인 거죠. 그런데도 재보선 뒤 국민의힘과 고수언론에선 보유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부동산 민심의 전부인양 그런 쪽으로 정책을 확 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남권 계급 투표도 민심의 표출인 건 분명합니다. 가격이 저렇게 폭등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주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부일 뿐이죠. 더 큰 민심을 잃고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다수와 공공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대안도 전체 민의를 포괄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남권 계급 투표가 가리키는 대로 보유세와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가는 더 큰 민심의 역풍을 막게 될 겁니다. 전부 재건축을 억제해놓고 있어요. 들어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가지고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서울아파트 매수세가 약화하는 등 집값 불안이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인 이사 대책 이후 공포 매수가 줄어든 효과로 분석됩니다. 가까스로 진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므로써 우주택자 등 다수주거약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부동산 민심 대응책이다. 누구보다 집권여당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